한 다리로 팔꿈치 터치하며 서선으로 뻗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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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고 다리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사선으로 내렸다가 무릎 접어 당겨오고 다시 펴고 돌아올게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누워서 허리가 뜨지 않도록 고정하고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로 원그리며 들어주세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쉴게요 상체 올라올 때 호흡 내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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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주세요 천천히 팔꿈치와 무릎 크로스로 토치해볼게요 토치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상태로 탈거 상태로 탈거 후 predic지 장판 aking 천천히 victim 연장 손으로 뒤꿈치 터치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옆으로 누워 두 다리 들었다가 밑다리 접어볼게요 다리 들 때와 접을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두 다리 접어볼게요 두 다리 접어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한 손 머리에 대고 상체 올라가고 반대 손으로 뒤꿈치 터치할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가사ели 위치에 나와서 두 다리 들었다가 윗다리 접어볼게요. 다리 들 때와 접을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핀!